박길영 화이팅 지금 찬스인데요 마지막에 전환을 골키퍼 김상은 선수가 순간적인 스피드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캐치한 전환을 골키퍼 골키퍼를 활용한 패스플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뒷공간 김상은 김상은 슈팅 전환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지금 김상은 선수에게 이런 찬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 김상은 선수의 폭발력이 굉장하다는 소리거든요 지금도 패스 이후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수비수들이 따라갈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순식간에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고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전환을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았네요 로빙 패스를 끌어냈고요 다시 한 번 슈팅! 다시 한 번 뱉퍼도 오늘 괴로워